네 오늘 저는 열한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망 그 중심에 서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요 사람이 땅이 필요한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 노력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루의 갑을 치르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발한 지점 그 시작점을 시작해서 꼭 그 시작점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일정한 갑을 지불하고 해가 뜨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데까지 돌아와야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일정한 갑을 지불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좋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뛸 수 있다 발이 부르트록 뛰고요 정말 무덥지만 덥지만 땅을 뻘뻘 흘리지만 좋은 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뛰어야지 하면서 그는 달려나갑니다 해가 중천에 뛰었을 때 너무 힘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 좋은 땅을 취하려면 이 정도는 치워야 하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해가 곧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출발점에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달려오는데요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요 그 출발 지점에 곧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돌아오게 되는데 그만 피를 토하면서 그만 죽게 되고 말죠 그가 일정한 갑을 지불하고 얻은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토스토이 그 작품에 보면 그가 취한 땅은 그 관이 뉴욕의 달 2미터의 땅이었다라고 그 책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 토스토이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욕하거나 질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고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실제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욕망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한 세 가지 모습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욕망? 말씀을 넘어서다 욕망? 자기 중심성에 서다 욕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0절 이 짧은 가운데서요 이런 세 가지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좀 한번 깊이 상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1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데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아압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겨울에는 지내기 조금 합당하진 않고 좀 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압이 별궁처럼 지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인 거죠 제 사진 한번 ppt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라고 빨간 점이 보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저기가 이쪽이 됩니다 사마리아가 중심지가 되고요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죠 이스라엘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약간 평안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참 따뜻한 곳입니다 이 언덕에 올라가 보면 사방이 다 보일 정도로 겨울에 지내기 아주 적합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압이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별궁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궁에서 가깝다 가깝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지 아압이 나부에게 말하되 이르네 내 포도원 내 왕궁 곁에서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여 채소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압 왕이요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우리 왕궁과 너희 포도원이 가까이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좀 줄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줘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아압이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좀 바꾸자 여러분 이 아압이 제안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좀 바꿔줄래?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주인공의 나봇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봇은요 이 요구에 이 요청에 단숨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3절 라봇이 아압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왜 아압이 요청에 나봇은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에 있는 사택이 교회 사택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사택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택을 좀 줄래? 만약에 바꿔주면 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줄게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어? 바꿔준다고? 아니면 그에 더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왕들은 신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왕들은요 이 땅을 제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이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이죠? 제안을 하는 거죠 더 좋은 땅을 포도원으로 줄게 가격을 치룰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아압이 어떻게 보입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왕이고 선한 왕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나봇은 이것을 단숨에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비 아오비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기서 유산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나할랏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절에도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할랏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할랏, 유산, 기업 대체 땅이 무엇이길래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왜 바꾸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깔려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땅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들은 이 땅, 기업은, 이 유업은, 이 유산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레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땅은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들의 것인가요? 압의 것인가요? 나봇의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물로 있습니다 이게 땅들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땅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묵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언약과 연관이 있죠 신명기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의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약속과 언약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 땅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율법을 따라가고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의라고 맹사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에 차지하려면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주신 그 윤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헌신이고 섬김이고 그 앞에 보유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포도원을 좀 줄래? 라고 했을 때 나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할라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합의 머릿속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 헌신과 섬김 하나님의 소유모님을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할라시라고 두 번이 반복되어질 때 이 땅은 결코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취할 수 없는 땅임을 아합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어떻겠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대립은 이 땅을 바라보는 모습은 욕망과 믿음의 대립인 것이죠 한 사람은 단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밝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땅을 갖고 싶다 거절하니까 어떠한 거죠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절하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죠 여러분 왕들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울법서를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들은 이것을 묵상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어떠합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보면 왕은 정말 좋은 왕처럼 보입니다 고대의 왕들과 다른 폭력을 쓰지도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선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간파한다면 결코 아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욕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보십시오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진짜 의미는 뭐냐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으로 이 땅을 가질 수 없음에도 뭐합니까?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표현이 20장 43절에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20장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방이 어떠합니까?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철저하게 은혜였거든요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의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너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너의 백성으로 너의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새벽 본문이기도 하죠 43절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지만 돌아올 줄도 모르고 자신의 목숨을 발견할 줄도 모르는 모습이 누구였다고요? 아합이었다고요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달랐습니다 바할과 아시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여러분 그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있다 보면 21자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네 내 대적자여 내 대적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주어진 말씀 율법을 대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이에요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떡하죠? 마음에 분노하며 분화하면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세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하음이 하유리 하원이가 있는데요 가끔 제가 혼내면 우리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꽝 닫고 들어가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둘째가 저희 하음이를 따라하고 셋째가 그의 모습처럼 또 따라하더라고요 보면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했던 이 와합 왕에게서 그대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룰 수 없자 그가 보였던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식사를 거르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욕망이요 말씀을 넘어서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런 추악하고 불쌍하고 나약하고 어림성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넘어서게 될 때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니까 분내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이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욕망, 그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밥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땡깡을 부리고 있는 아흡에게 이세벨이 찾아갑니다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이라 한 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아흡이 이세레벨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흡과 나봇이 나누었던 말과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내게 주이라 한 즉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분명하게 나압은 포도원을 좀 줄래?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빠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나봇이요 거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알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떠합니까? 오늘 아흡이 이세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빼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어떠한 것이죠? 나봇이 되게 불손하고 건방지며 교만하고 왕에게 대항하는 왕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처럼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떠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근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걸 살짝 바꿉니다 뭐라고 바꿀까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수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먹는다네 너, 유, 너 네가 반드시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뱀은 이것을 복수로 바꿔봅니다 너희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선악의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바꾸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신 것이냐 부정적이고 제안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이죠 살짝살짝 바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먹어봐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어떠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을 보는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왜 아합은 이렇게 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아에게 죽음을 이야기했던 곳이 누구입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오늘 네가 너의 생명이 이들과 같이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엘리아는 나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말하기를 저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세벨이 나서주기를 아무것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말을 통해서 대신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이 이러하니 네가 알아서 움직여줘라고 안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욕망 자기중심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세 번째 모습을 보이시면 8절부터 10절입니다 욕망 다른 생명을 취하다 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세벨은요 사람을 시켜서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목장 나눔지 본문인데요 여러분 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두 명의 증인이 말일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19장 15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인데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의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뭐라고요?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그 증인을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책 덮지 마시고요 11절과 13절까지 보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여기 도피성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시하여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가끔은 의도성을 갖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12절에 보니까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고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죄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리적이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슬에게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세별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서 나복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족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이세별이 알려주고 이 방법을 그대로 실시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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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19장 14절 부분이에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다 아압의 사건이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주석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식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거고 내 부모의 유산을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욕망에서 시작된 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덕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도덕질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 두 명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떠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아합이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부터 시작했는데 어떠합니까? 야구보서에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8절부터 10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로 보면 사법살인 아십니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증거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나봇의 사건을 본다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합리적이다 재판이 잘 이루어졌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니까 하지만 그 내면에 깔고 있는 게 무엇이죠? 거짓과 욕망과 악독과 권모술수가 여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옳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법은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나봇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아압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등장하고 기족이 등락하고 장로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봇 한 사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갔던 나봇 한 사람 여러분들은 나봇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실외의 흐름에 맞춰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꿔가며 카멜론처럼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느 학자는 오늘 이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로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로께서 신성 모독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거짓 증거로 오직 말씀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예표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막상 그것을 열어보면 이 안에 깔려있는 수많은 신학적인 의미와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 무엇입니까? 오늘 욕망 서두에 이야기했던 기억하십니까? 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죽음으로 대신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또 누구입니까? 오늘 20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 엘리압에 이르길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욕망대로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을 팔아버렸다 내 생명을 팔아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체 이 욕망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십계명의 이 앞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이 우상의 시대에 바할과 아세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장로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데 이세베의 말은 철저하게 그대로 지켜가며 순종하는 것을 보입니다 재미있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그 길로 행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가운데요 욕망 그 중심에 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이 복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